이제 마지막 과정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것을 활용해 봐야죠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부터 쿠키를 이용해서 로그인 기능을 구현해 볼 것인데 보안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여러분은 쿠키 또는 인증 이런 것들은 이렇게 만드는 거구나 라고 하는 감을 잡으시면 되고 실제로 여기 있는 코드를 바로 쓰시면 절대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는지는 제가 이따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한번 작동을 시켜볼게요 로그인 버튼이 위에 생길 거고요 여기에다가 egoing777 골뱅이 지메일 닷컴 그리고 비밀번호를 제대로 쓰고 서브밋을 하면 보시는 것처럼 위에 로그아웃이 뜨면서 로그인이 되는 거예요 로그아웃을 클릭하면 로그아웃이 되면서 이제 로그인이 안 된 상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로그인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애플리케이션 쪽에서 봅시다 로그인을 하게 되면 로그인 버튼을 클릭하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쿠키로 이메일 닉네임 패스워드가 이렇게 만들어져서 저장이 되는데 바로 이것 때문에 이 방식이 위험한 거예요 쿠키 안에 이메일과 패스워드 닉네임이 그대로 저장되어 있고 이건 얼마든지 탈취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특히나 패스워드가 저렇게 평문으로 작성되어 있으면 굉장히 위험하고 이런 코드를 실제 사용하면 자격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교육용이니까 괜찮아요 그리고 이제 로그아웃을 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쿠키들이 사라지게 되면서 로그아웃 상태가 되고요 그리고 여기 크리에이트 버튼을 클릭했을 때 로그인이 되어 있지 않다면 크리에이트로 들어가지 못하고 튕겨 나와요 왜요? 인증이 안 되어 있으니까 하지만 로그인이 되어 있으면 크리에이트를 눌렀을 때 이제 생성 화면으로 가게 되는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 보려고 하는 거예요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소개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부터 실제로 구현을 해 봅시다